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단어는 바로 이 단어예요. 자 제가 뭐랬죠? 이거 비읍소리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가 왔으니까 보가 돼요. 그 다음 프랑스에서 원칙적으로 자음이 맨 끝에 오면 발음이 안 돼야 되는데 꼭 튀는 놈들이 있어요. 바로 N이 그래요. 이 자음 L은 맨 끝에 와드 리울로 발음이 돼요. 거의.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굳이 포시하면 볼 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뜻은 사발 그릇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볼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프랑스에서 많이 쓰는 수거적인 표현이 avoir du bol이에요. avoir du bol. 직용을 하면 사발 그릇을 가지고 있다 에요. 그런데 이게 뭐 중요하냐? 매우 중요하죠.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는 것을 얻다가 담아요. 바로 사발 그릇에다 담죠. 그래서 그릇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Happy. 행복하죠. 그래서 먹을 그릇을 어떻게 해서 내가 갖게 되면 운이 좋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이 먹는 게 얼마나 사는 것에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프랑스 혁명. Revolution Francaise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왕이 루이 16세였어요. 정치에는 도저히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와이프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마리앙뚜아네떼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어디 그 궁전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대모를 했어요. 먹을 걸 달라고. 먹을 빵이 없다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마리앙뚜아네떼가 그랬대요. 아니 정말 시민 백성들은 무식하다. 아니 빵이 없으면 빵 종류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빵 종류가 프랑스 굉장히 많잖아요. 그 빵이 없으면 이 빵을 먹으면 되지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마리앙뚜아네떼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워낙 마리앙뚜아네떼는 악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야. 그럼 먹고 사는 것 하면 뭐와 연관돼요? 다음을 그릇이 있어야죠. 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이 볼이란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Au revoir et la portion.